역시 전세계 공통으로 농부 아저씨들은 마음이 좋아요 차 타기 전과 후도 많이 다릅니다 고마워요 또 살려줘서 강 선생이 후방을 업무해줘서 든든했거든요 잘 살게요 딴 놈이랑? 딴 놈이랑 잘 살 거면 잘 살지 마요 영주한테 불었다면서요? 남자친구 직업에 신경 쓰이지 않냐고 걘 그걸 거세 또 일로 바쳐요? 대답은 강 선생한테 들으라던데 뭐라고 하던가요 명주가? 윤중이는 서상사님의 일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두렵대요 우리는요? 우리 떨어집니까? 한국 간 의료팀 명단에 강 선생 있습니까? 없어요 없어요? 네 저 안 가요 왜요? 나 때문은 아닐 거고 대인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대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방금 나 고백한 거 같은데 사과할까요? 내가 사과를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내가 바보처럼 먼저라 바보처럼 먼저라 말하지 못했죠 말하지 못했죠 말하지 못했죠 말하지 못했죠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랑을 만나고 맞춰버린 내 가슴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Here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매우 엄청난